오늘 문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공지를 통해서 받으셨지만 우리 이지영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안순희 집사님께서 78세로 오늘 아침 별세 하셨습니다. 서연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출석하셔서 서연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가 진행되고요. 주일이 있지만 3일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일 입관 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녁 내일 저녁 7시 그래서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여기 동구 아양역 기찻길역 아시죠? 거기에 보면 바른 요양병원이라고 거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길 바로 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위로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조문하는 것으로 집사님께서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상황이 그래서 광고도 하지 마시고 알리지도 마시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도님과 또 함께 나누고 또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로해서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 예배 함께 하실 분들 6시 30분 내일 저녁 오후 교회에 오시면 함께 또 다녀오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받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세리마태 직업이 세리고요. 마태복음은 세리마태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그가 쓴 복음의 기록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 마지막 한 주간 순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는 성모교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성모교일에 이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셔서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식사 중에 있는 예수님 뒤로 가서 머리에 향료를 붓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랑의 헌신 희생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는 중에도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잡도록 넘겨줄 건데 얼마 주겠느냐. 30을 주겠다. 은 30 달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 마체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에요. 1년의 연봉에 가까운 그러니 측량할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하여 매길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파는 그런 기회를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6월절 무교절 만찬을 하시게 되고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며 그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또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빵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나의 피 생명의 피값으로 바로 새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찬을 진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찬성하시면서 이제 감남산으로 이동해 가시는데 그런 중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베드로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제가 목숨을 버리지언정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법문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감남산 겟세만의 기름 짜는 틀 거기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 그곳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가 기도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향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자 그런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심을 붙들고 이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담대하게 기도는 처절하게 하셨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셨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즉시로 순정하여서 십자가에게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46절의 말씀이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유다는 지금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잡아 넘겨줄 자기 스승 예수를 잡아 넘겨줄 계획을 가지고요 성만찬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남산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길에 가론 유다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론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쩌면 자고 있었죠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찾아갔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밤에 가서 대제사장의 문을 두들기면서 흔절어서 깨워서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왔어요 아주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보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제자들의 아주 그냥 강력한 저항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게 됐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칼과 몽치를 가졌다 칼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군사가 이미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몽치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을 호의할 때 지키기 위해 수행할 때 들고 다니는 몽둥이를 말해요 그런데 이 몽둥이들은 블랑매들이라든지 폭력배 그리고 로마 군사가 지금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완전히 폭도, 살인자, 죄인 지금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론 유다와 함께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48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파는 자 열들 중에 하나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군호, 이제 군대에서 암호를 짜지 않습니까 신호를 한다든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암호를 짜거든요 자기들만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것을 지금 가론 유다와 그 칼을 든 병사들과 몽둥이를 든 그 사람들과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기서 입맞춤은 여러분 스승에 대한 존경, 그쵸? 사랑과 경외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우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지만 가론 유다는 지금 그 입맞춤 속에 배신과 아주 교묘한 탐욕과 그리고 자기 스승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다 그러니 그를 잡으라라고 아주 군노를 짜고요 가론 유다가 스파이가 돼서 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모든 계획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가론 유다가 믿었던 예수는 누구인가 가론 유다가 따랐던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49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대부분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하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유독 가론 유다만 이 26장에서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나를 파는 자가 있다 내가 떡을 찍어서 갖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어보냐면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가론 유다만 유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비라고 부릅니다 라비는 뭐예요? 선생님 뭐 이 정도예요 가론 유다가 믿었던 예수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구세주가 아니었어요 가론 유다가 믿고 가론 유다가 따랐던 예수는 그저 선생님일 뿐인 거예요 라비요 라비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그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제가 목사지만 조금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바울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말을 좀 쓰실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위대한 한 인물 정도? 물론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어떤 뉘앙스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라비요 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평화의 입맞춤이지만 배신과 음모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입맞추고 있는 그런 입맞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면종 복배라는 말이 있어요 면종 복배 얼굴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요 배신의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가론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입맞춤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그저 선생님이었어요 그 입맞춤은 거짓의 입맞춤이었고 사탄의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따를 그 말씀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따라야 할 선생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캔브리지 채풀에서 캔브리지 대학교 채풀에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주대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의 구주대심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한 학생이 와서 이 루이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를 범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캐캐 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학생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이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당연히 예수는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죠 그러면 이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스승의 완벽한 모델이지요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스승이신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고 있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예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저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스승 완벽한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와 죄에서부터 자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죄인에게는 도덕적 모델로서의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는 그 죄인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위대한 스승으로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소가 되시기 위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으로서의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랍비 그저 스승으로 선생으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메시지는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을 맞추니 그것이 신호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를 그 병사들이 칼로 그리고 뭉치를 들고 위협하고 제압하며 예수를 체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1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누구입니까 말고입니다 귀를 자르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고 하고 이 귀를 만져주셔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칼로 칼을 맞사는 사람은요 결국 칼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악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너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말씀하시죠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쏜다면 나는 사랑의 원자탄을 날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김영봉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폭력의 사슬은 결코 폭력을 끊을 수가 없다 순환의 종으로서 그 폭력을 끊어 안을 때 누군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그리고 창을 들이래요 그 칼끝을 향하고 창끝을 향할 때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함께 죽음으로서 비로소 그 폭력을 끊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열두 영이라고 되어져 있었는데요 일 군단이요 보병 6천명입니다 로마 그리고 기병 120명이 1군단이에요 그게 열두 군단이에요 7만 2천명이 넘는 그 병력을 동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고 그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자의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지금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고 자의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지금 칼을 빼고 열두 영이나 열두 군단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칼로 제압하고 칼로 이 길을 피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나 무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는 굉장히 의로운 일이죠 스승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를 걸으신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만 십자가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상점 앞에는 많은 형제와 친구들이 있지만 감옥문 앞에는 친구도 형제도 없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상점 앞에는 다 친구가 되고 다 형주가 돼요 그러나 감옥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대 여러분 왜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혈기대로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가론 요다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며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가론 요다는 만찬의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나와 함께 깨워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자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잠이 들고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명의 길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일들은요 기도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힘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 그러니 예수님 담대하게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없이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는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다 떠났잖아요 예수 없이는 예수님 먼저 지시고 예수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닥쳐진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련의 자브로스키라고 하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시 이 소련사에서 예수 믿으면 손해가 불보듯 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군대 상관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이 자브로스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상관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 한 번은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녔던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은 십자가 끌러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시는 내가 십자가지지 않겠습니다 배신하는 그리고는요 공산당 입당원서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름을 썼고 그는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 당원이 되었다 라고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더 깊은 회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브로스키도 듣기에도요 달콤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군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판사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요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자브로스키 청년 군인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그런 십자가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에 건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건 목에 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 탁자 위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저는 생명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 건 이 십자가 탁자 위에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여러분 목걸이가 아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사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주여 다시 결단하는 그저 우리가 따라야 될 위대한 스승 중에 도덕적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가 구원자이시고 그리소이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이 거룩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됨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주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